빨리 가세요 안 그러면 잡아버릴꺼야 이제 빨리 갈게요 빨리 가세요 안 그러면 내가 잡아버릴꺼야 빨리 가라고 하셔놓고 아 예예 안 붙으시면 어떡해요 갈게요 빨리 붙으세요 빨리 빨리 아이고 너무 많이 진짜 죽었구만 지금 내가 왔을 때 지금 아무리 굉장히 힘들어 남자 재격? 드라마 여기 걸린거야 지금 어우 진짜 끝없는거 아니야 여기가 상이에요 아 지금 차도 먹어 하는 우르막인데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맨날 다 왔대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다 왔어요 십미터 야야야 이제 이제 더 오르막 더 오르막 또 오르막 더 오르막 더 오르막 정말 단장의 고개다 이야 비한 고개인데 뭐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자전거로? 자 오르막 귀여워 가볍게 놓으시고요 야 쟤 지금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야 와 자 이럴다 이 아 이 ella 잖А 이제 바꿔야지 갖고 잠시만요 여기서 멤버 체인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보 잘생기 그래도 우리 기대 이상이었어 너 잘했어 에이스야 수영이 더 나은 거 같아 이제 남이 관두는 게 좋겠지? 남이 관두는 게 좋겠지? 누구세요? 환영이 뭐야 진짜로 야 다 빼먹었어 너 야 완전 잘한다 여기가 끝이야 제가 해보니까 40킬로를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냐 어떠니 와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솔직히 솔직히 못해 야 니가 지금까지 방송생활 10몇 년 동안에 이번 촬영 진정성이네 처음부터 완전히 살아있네 슬프지 않은데 왜 눈물이 났어 안 슬픈데 너 이제 햇빛으로 간다 햇빛으로 간다 사례도 간다고 햇빛으로 간다고 남격도 간다고 컨셉을 하차로 해봐 한번 너 또 하하하하 하지만 힘을 해인 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될 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국진이가 하시는 저런 체형이 그리스 신화 보면 그 신들 조각상에 다 저런 명령이야 아 다비드 이름이야? 다비드가 커요 되게 커요 흑삼이야 야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 풀리고 일일이 다 지적하면 끝이 없다 국진이형 딱 몸매가 마라톤으로 그렇지 아베베 맴달에 안 돼 엄청 빠른다 속도가 아까보다 훨씬 많아 내리막이 있네 내리막이 있네 아까 속도 40까지 났었어요 네 아우 정말 잘 타시는 거예요 수영을 메뉴를 했길래 그렇게 1500메달을 하기는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배가 파손댄스에 네 10킬로당 10킬로 배가 난파가 됐으면 거기서 아무거나 붙잡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음 상어는 어떻게 하고 상어는 맞서 싸워야죠 불에서 어떻게 맞서 싸워야죠 상어가 오면은 상어의 눈을 공격합니다 상어의 눈을 공격합니다 상어의 몸에 있단 말인데 눈을 공격하는데 아 모르는구나 백상아리 대첩법 뉴스에 나왔어요 눈을 양쪽 어느 손가락으로 지우시 눌러주는 거 아 진짜랍니까 미쳤니? 진짜예요 입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나 다리 쪄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해야지 서로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해 이만저만 드린 게 아니야 이만저만 이만저만 3만 4만 4만 사이클을 타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정신 나가고 싶은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사이클 하하하